음미 2017부터 화이팅! 너가 귀엽죠? 너가 귀엽다 걱정하지 마 코버보드, 저 보드 준비했네. 예하. 예하.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얘 어떡해. 와 너무 귀여워. 잘 내긴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화내기엔 너무나 예쁜 너. 분석 물어봐. 누가 누가 더 꼬질까. 자신 있어 부드러운 주인공. 자신스레 내게 내게 너 다가가. 또 질 듯. 부품의 맘은 주인공. 내 맘에 볼더라. 주인공. 아 주인공. 아 주인공. 아 주인공. 제게 라이 주인공. 닥터처럼 붙어져. 중독이 있어. 너라는 곡은 좋게. 끌리는 것 같아. 놈은 당연해. 마음에 더 두려주래. 락. 주인공. 아 주인공. 개만 주인공. 지금 애 낼 수 없는 걸. 함께 있어봐. 누가 누가 더 원할까. 내기 할까. 달콤한 주인공. 쭉쭉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450. 달콤한 주인공. 오우! 수영. 잘했어 잘했어. 난 지금까지 본것이 이 무대가 되게 좋은데. 비올! 마지막까지ment 총했어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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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보고 싶다 춤추면서 특히 라이브까지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좋아한 냄새는 파인야의 냄새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의京도에서 2007년생의 료입니다 료는 보아의 팬이라고 들으셨는데 어떨까요? 저.. 기절했어요 기절하기 직장이래 언제까지? 가족, 어머니, 어머니가 SM을 좋아해서 곡을 많이 듣고 싶어요 나는 익숙해 댄서들이 다 엄마 때문에 나 알았다고 하니까 보아의 가장 좋아하는 곡은? 수키다요 왜요? 수키다요라는 노래 있어 앨범곡, 최근 거 아 아 보아의 선배님은 뭐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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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優しい目で見てくださって緊張がほどけました リョウ君はNCTコンサートキャスティングって何ですか? NCT先輩のコンサート会場でキャスティングされました 家族で一緒に行って? お姉ちゃんと一緒にキャスティングされます お姉さんは何を知ってるんですか今? 結局僕だけ来ることになって 今家にいますか? ああねえ 嫌ですね 可愛い リョウも韓国語の歌を歌うと 本当に好きだったので 今のスティーディオが 明るく感じさせる程度に 歓喜をしてきました 本当に幸せました 楽しみにしてくださって 初めての舞台中で初めての舞台中で 初めての舞台中で初めての舞台中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このステージを精一杯楽しんで 自分たちが何かを歌っている 何かを踊っているという表現をしてくれて 見ている側からも 楽しい気持ちになって リフレッシュできた感じ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の舞台中で初めての舞台中で 그래도... 取りあえず楽しませるから それが一番本望 Ryo君と 練習室でずっと楽しく 練習してました 今日も Ryo君と楽しく舞台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自分たちが楽しく踊って 見てる方々にも 楽しく見てもらえるように 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ったので 今日のステージの中で 楽しかったと言ってもらったときは 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 二人の舞台 Ryo君は この歌は 弓ができるのが難しいです 音がなくても音がなくて 実生の音は ライブを楽しめました 作 приб Once 舞台から ол河く알く困った har не はい ヾンの曲 ニタ に単を 戦後打 にんにくん 服統 にんにくん 彼女自身と 미션, 순위, 순위, 순위 자 지금부터 호명되는 연습생들은 첫번째 미션에서는 하위권을 차지했지만 아무 미션 동안 순위 변동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다음 9위 연습생은 카쉬입니다 오늘의 10위 연습생입니다 자 이제 2명의 연습생이 남아있는데요 4위냐, 5위냐에 따라 류님의 이번 앨범 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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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5위에 대해서 류입니다. 류가 더 밝게 그 때의 무대에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사쿠아도 정말 잘생겼습니다 사쿠아도 더 열심히 하고 같이 데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2인 무대 미션의 최종 6인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루키즈 시온 유시 그리고 연습생 리쿠 앤더슨 정민, 류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인껌 불렀던 어린 친구들 사쿠아, 류 귀엽고 무대도 잘하고 했는데 막상 다른 멤버들이랑 섞여있으니까 확실히 어린 티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지가 궁금하기도 해요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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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예쁜 너 눈썹 물어봐 누가 누가 더 꺼질까 첫 팀 첫 팀 아마 다음은 누가 오려나 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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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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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키가 너무 큰 거 아니야? 키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네 키가 너무 커가지고 잠깐만 류 다운할 때 엔더슨 좀 힘들겠는데 봐봐 엔더슨 거의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은 왜? 짠 짠 짠 짠 고 에이 아니야 아니 팠어 나랑 눈 맞췄어 나랑 눈 맞췄어 나랑 눈 맞췄어 아니 왜 키 큰 사람아와도 류 다운하는 류 다운하는 거 힘든데 아 키 큰 사람아와서 사인 사인 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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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류 다운 한 번만 해봐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아니 어떻게 맞추냐고 아 힘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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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펄튼 텔러! 아 뒤를 왜 돌아? 어? 어? 헤이팅 촬영이 좀 힘들겠나? 어? 아? 어? 어? 궁금하지 않아? 알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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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아요? 응 이준다 철도 노래의 속도와 춤의 난이도를 봤을 때 어려워서 より 노래의 속도와 춤의 난이도를 봤을 때 어려워서 연 basics 곡은 엄청 어려울 것 같애 조금 걱정했었는가 안무가 칼 근무적인 게 많고 터팅이라는 요소도 들어가는데 5, 6, 7, 8 1, 2, 3, 4, 5 모두 다 합쳐지는 곳이 심각합니다 어려워 여기 다시 해볼까? 천천히?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까? 여기를 다시 해보자 5, 6, 7, 8 2,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5 3, 5 와우 와우 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 이 블라인드 네에에에에에 유우 씨는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고 조언을 해줘도 될까요? 네 아니요 저는 영광입니다 알아요 네 파이팅 음 음 흠 으음 우와 너무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정민이 너 파트 안무 부분 한 소중 어... 사랑이었다면 정말 사랑했었더라면 Always by the Lucifer 근데 이거를 라이브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안 흔들리고 춤추면 호흡이 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호흡을 잠그고 발성이 소리가 따로 있어야 돼 료라는 친구 료는 보면서 내 파트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치? 개인 파트일 때 조금 더 에너지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관객이고 팬이면 더 더 너가 매력적으로 더 하면 더 끌릴 것 같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어? 이 친구 좀 살살하네? 이런 게 있잖아 네 근데 이런 게 있어 내가 이런 생각 그러면 이게 팀워크야 사실 이거 백화점에서 샀는데 진짜 너 이거 모르고 살앉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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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즐겁게 다치지 말고 행복하게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얘들아 줄 줄 맞춰 일단 앞으로 나오는 건 괜찮아? 네 한 번만 노래 쇼가지 부를 거야 네 네 네 사랑이었다 네 내게 갖춰버린 사랑이었다면 정말 너는 그렇게 내 맘을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 다다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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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안 해도 돼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너네 긴장 풀게 하려고 네 너는 그렇게 내 맘을 다다다다다다다 가져놓고 나만 쳐다봐 너도 너를 원해 마치 우리 사이에 갇혀봐 저거는 너를 위해 마저 걷는 너를 위해 춤은 나사로 잡다 어제랑 똑같은 거 우리 연습실이랑 똑같다고 형 이런 것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아까 정비남 거부한 너의 맘 어우 멋있는데 파이팅 파이팅 숨을 곳도 찾지 못해 나는 피하려고 했어봐도 꺼부조차 할 수 없는 내게 갖춰버린 사랑이었다면 정말 사랑했던 거라면 내게 이뤄지는 말아 always fine 떨루 싶어 떨루 싶어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을 루시퍼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법을 루시퍼 다가서며 너를 마치 천사 같은 얼굴로 나를 사는 이유라 말하고 말하고 너를 처음 봤을 때 짧은 순간 멈춰버렸지 네가 마치 내 심장을 꺼진 채 꺼지 않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너는 그렇게 내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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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버리게 만든다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람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러버 허니 러버 허니 러버 허니 러버 너와 같이 나는 사랑얘기들 나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넌 우리 더 이상은 완벽해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나만 쳐다봐 오늘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나를 원해 나만 바라봐 모든 깨깨깨깨깨깨깨 이런 심장 어째부터 가라 조금씩 잘못된 것 같아 이상한 너 나의 두사람들 모두 하나 둘씩 곁을 떠나 난 가진 게 너뿐니 난 가진 게 너뿐니 나를 묻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도망가다 채울게 마치 우리 선이 내가 쳐버린 피해로만 낸 것 같아 전에 만족없는데 너를 위해 주무친 누나 보리 두고 보고 널만 좀 혼낸 것 같아 난 점점 네게 뛰어가는 것만 같은데 러버 홀링 러버 쭈링 러버 홀링 러버 쭈링 니가 낸 건 아냐 싫단 것도 아냐 단지 그런 눈빛이 부담일 뿐 어디 안 가 이렇게 난 너만 바라보고 기대어왔잖아 너의 노부진해 사랑샵다 내리갈수록 나 가루하였다 Prepare노부진해 사랑샵다 날이갈수록 나 가루하였다 노해 집ertas는 지쳤다 많이 빼었다 넘은 피가 난다 나 쓰러질 줄 내면 다가왔던 전사 같지 사랑의 람마 누가 진짜 너였는지 알아가도 가니는 많은데 나를 묻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마치 우리 성에 갇혀버린 피해로 만낸 것 같아 나를 약도 자유로워질 때 너를 진짜 사랑할 수 있고 머리 들러보고 나를 묻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을 노시퍼 물 좀 마셔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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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 루시퍼 팀입니다 숨 차더라도 춤추면서 I don't wanna make any excuses 부족한 부분을 캐치해서 네 류어 같은 경우는 보컬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변성기 안 해 너는 그렇게 내 맘을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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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안 해 일부러 하는 거야 일부러 너는 그렇게 내 맘을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가 웃으면 내 맘이 변성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면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씨 그리고 아무래도 댄스랑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민이가 얘가 강수야 김경아 대기구 파이팅 파이팅 어서 야 잠깐만 무기나 매미 뭐 먹기와 매미 그래 재밌잖아 꺼봐 그렇게 하면 재밌잖아 오늘 무대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배야 너가 제일 잘했어 너는 봤어 다들 수고했다 얘들아 단체의 첫 무대였습니다 남은 무대도 재밌게 준비해봅시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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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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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다 빨리 빨리 이거가 지금 변성기라서 뒤집어지는 소리나 이런 게 있음에도 본인의 파트를 잘 수행한 게 아닌가 연습생들도 충분히 긴장할 만한 실력이라고 류 류 류 류 류 류 류 음... 오늘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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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미션도 어떤 곡을 보여줄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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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흐릿 음... 오케이 예쁘다 어찌 편의점 아, 안 돼. 아, 안 돼. 아, 그러면 이거 아마. 이거? 모르겠어. 안 되죠? 어떻게 했어? 네. 아, 안 돼. 아, 안 돼. 하나, 둘, 셋. 그래, 왜 손까지 가. 아이씨. 카시오, 너 일로와. 너 운동 좀 해. 운동 좀 해야 돼. 빨리 와. 윗몸 일으키기 해. 운동 좀. 시작. 하나, 둘. 다시 내려가. 15개만 더. 20개, 20개, 20개. 25개만 더. 하나. 빨리.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다른 애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We've been watched. 셋. 셋 dengan MBTI 실험했어요. 아아아. 무엇이 더 재미있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짐보리 제일 재미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짐보리를 제일 사귀었어. 요거가 애기다 라고 오랜만이에요 요거스 림보 재밌었어 사쿠야 사쿠 맞아요 사쿠 뭐 뭐 뭐 오 됐어요 우린 좀 과격하게 넣었어 그러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올라와 여기 안에 이 봉투 안에 오 잠깐만 내가 안 보이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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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A팀 먼저 요시간에 좀 새로운 조합이 좀 환영해요 환영해요 A팀 세 분 오우입니다 예 에이 페이트 팀 열었습니다 모컬 레이 임밸런스 임밸런스 압도적으로 제 쪽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원래 안 되지 신하죠 믿지 않았어요 라이벌이 더 높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은 더 행복한 기분이 더 많아요 하쇼 노래? 아니요 아니요 네요 하하하 근데 뭐... 자 그러면 대형이까지 처음 들어오게 됐으니까 하나 둘 셋 포웨이! 오케이 에이츠님 에이츠 다시 할게요 이거 좀 슬슬 말해봐 저는 모아 선배님 오빠 봤어 너를? 메리크리 아... 오하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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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7명이서 메리크리?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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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하 오하 맘에 들어요 맘에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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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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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에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안무 연습하러 오다가 시끌벅적하길래 와서 봤는데 아 근데... 아 그래도... 였습니다. 모니터? 네 모니터 나의 빛 월스 오더니 널 잊고 말해 단단 너머라 침에 탈 스카라 비 일렉트릭 불에 나 이 길이 길이 다 백시 해탈이 다다시 수리바 아쉬 몰게 몰게 롸고 다 나 비엘렉트릭 그 계획으로 시작해 기대가 일렉트릭키스는 솔라 솔라 아 이거 어디서 같이 보고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일래? 이게 활동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봐봐 카페 따락 이게 확 체인징 내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약간 활동성 있게 움직였습니다. 방금 섞여주었어. 여기가 지금 좋았어. 어우 시원 좋아. 엔더스님 제스처가 좋네 다. 감사합니다. 근데 연습 많이 했네. 안무는 다 잘 맞네. 자기랑 하셔도. 네. 정민이 뭐야? 아 이거 뭔가 틀려 왜냐면 여기가 비어 보이거든 갑자기 그 혼자 틀려 보여 뭔가 아 네. 정민아 슬라이드 짧게 자 여기서 정민이 노래 연습은 노래 연습은 네. 잘 돼요? 네. 어 괜찮아? 네. 어 응? 괜찮습니다.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아 챈 꼴을 꼭 봐야 될 거 같아. 근데 확실히 라이브 하면서 하니까 아 확실히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네네. 유로우 씨 노래 잘해? 음 빡 일찍을 때 긴장 에 서로 考えながら 대응을 하려고 화이팅! 에 에 에 에 에 저는 그 파트 하고 싶어요. 그 여기서 저 슬라이드인 한번 해서 가야 되는 거 좀 더 빨리 가야 돼. 슬라이드하고 바로 슬라이드하고 바로 아 오케이 아아아아아 It's gonna be electric 맞아 이때 이렇게 가야 근데 안 움직였어 노력해야 될 거고 형들과 동생들과 같이 춤 연습을 해서 도움이 됐고 너무 큰 감... 바를테른 heart 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 모두 에너지를 받으며 무대에 참여합니다 자 리허설 가볼게요 탄노웅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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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을 거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파이팅 한번 할까 파이팅 다 모여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Dyn REALLY 파이팅 탄노웅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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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体は В НА УБА 함께 心은 이 나나 Come on tell me where you at TELL ME TELL ME 评 완 Don't you tell me where you at Come on tell me where you at Forty seconds no money 知らない君になる Come on tell me where you at Tell me tell me where you at Why don't you tell me where you at Come on tell me where you at Why don't you tell me where you at Come on tell me where you at 鳴り止まない beat 持たれる dance follower 耳に口を寄せて そっと screaming Oh! 誰にも聞かえないよ 叫んでる I know words 音に飲み込まれて 今だんだんの盛りつめたい 近づく唇が It's gonna be electric 触れないギリギリで It's gonna be electric Oh baby baby 目は閉じないで Bounce bounce 暴れてる Heart 火花飛び散れば Bang It's gonna be electric 眺れるシーキーですが It's gonna be electric Oh baby baby まだ触れないで 最悪なキスがしたいんだ そう怒り出すまで 今度まま散らしていいかい So electric so electric yeah yeah 誰と誰と誰が誰の 誰と誰と誰が誰の 何話にいれば 馬鹿が馬鹿に幅を聞かせてる 誰と誰が誰の 何話にいれば 馬鹿が馬鹿に幅を聞かせてる Oh baby baby what it is Oh baby baby what it is Oh baby baby what it is 何て誰が誰の 元のあれのそれだし 下駄に照らしすれば 足も手も出る Baby baby what it is Baby baby what it is It's gonna be electric 触れないギリギリで It's gonna be electric I like a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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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go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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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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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歪んだ愛を Yeah yeah 誰かの視線がもう 背中に刺さってるよ 夜に飲み込まれて Oh! 愛をだんだん登りつめたい 近づく唇が It's gonna be electric 触れないギリギリで It's gonna be electric Oh baby baby 目は閉じないで Bounce bounce 暴れてるHeart 今は飛び散るBadBad It's gonna be electric 駆け抜ける刺激でDown It's gonna be electric Baby baby まだ触れないで Oh baby baby まだ触れないで 最悪なキスがしたいんだ その良好みの様で Yeah baby このまま散らしていいから So electric So electric yeah バッという これが 私たちの:「ные Chief' 雄一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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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孫 Ooh シヨ一で 音 servi 声音が 今週も 私たちのrea 그리고 마지막으로 료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아직 뭔가 좀 귀여워요. 그리고 사실 첫 무대를 보여줬던 이미지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때를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트윙가무의 때에는 웃음과 표정을 많이 사용했지만 가짜 표정을 할 때의 표정은 좀 더 어려워요. 그런 걱정과 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류씨가 좋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자, 음악 주세요. 네, 그러다 보면서 느낀 거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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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냥 지금, 지금? 지금? 좋아, 형!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저도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ceğiz. 우우씨 뒤에 사쿠야하고 료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쿠야하고 료가 원래 각й은 색깔이 있다 보니까 이 노래랑은 좀 그 결이 좀 달라서 그런지 일본어 명곡으로 선보인 SM 그룹 미션 순위발표 시간입니다. 순위를 발표하게 되고요. 3위는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I help myself to a high standard So 더 좋은 순위를取りたい 엔시티 유니버스 라스트 아웃 SMA 우에노 주인이 기타깠 스테이지 류입니다 에어 미칠 가짜 에어 가짜 게스트 개인적으로 저 모모 실력 원하는 이전 가짜 가짜 Day 이동 레이 성장 덕분 자 이제 남아있는 연습생 그냥이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왜 이러고 싶지? 뉴 트럼프 반갑습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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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처음이야? 삼겹살 식당 와서 처음이지 삼겹살 불켓어 삼겹살 어떻게 먹어요? 삼겹살? 삼겹살?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되고 이것도 같이 먹어요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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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더 맛있어요 와, 소리가 좋다 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우와 잖겹살 불 erfahren 저희 ㅋㅋㅋㅋ руб 공연이 오빠가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이거 맛있게 먹어요 아 이것도 맛있네 삼겹살에 찍어 먹어봐야 맞아 맞아 이런거에 찍으면 이거를 여기다 찍어주세요 어때? 어때? 오 맛있어? 오 맛있어? 김치랑 제레기 좀 더 주세요 제레기 제레기 사투리인가 제레기? 형도 제레기 처음 들어보니까 아 진짜요? 사절이네요 네 제레기가 사투리구나 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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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타 도시락 음 이거 짱 먹어봤어 옛날에 이렇게 도시락 탔어요 와 세비같아 1,2,1 1,2,1 2,1 2,1,2,1 2,1,2,1 지금까지 했던 노래랑 좀 다르게 2,1,2,1 2,1,2,2,1 2,1,2,1 2,1,2,1 안녕하세요 처음에 모두가 얘기했을 때 급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2,1,2 2,1,2 2,1,2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왜 이리로 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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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댄스가 되게 빠르지 않나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도 되게 이 곡을 이번에 진짜 많이 열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뮤비 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러면 연습할 때는 앞에 내면 락레벨 잘 보이지 이런 동작할 때 동작할 때 동작할 때 아예 더 음 아직 네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볼까요? 네 그 사비 안무 보여줬는데 제가 이럴 때 좀 더 크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할 때 여기 스텝 할 때 와서 뒤로 따 따 따 따 따 이거 네 카 카 그냥 시작 지스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카 여기는 밸런스 쳐야 되고 이 안무는 계속 밸런스 하면서 밸런스랑 스텝하고 웨이브 정확하게 해야 되고 네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런쥬는 정말 생각날네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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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예스 예스 오오 리듬 잘하네요? 리듬 잘하네요? 그 몸에 있는 그 리듬을 잘한 거 같아 아삼이다 리듬에 이르러가 잘하네 리듬 잘하네 몰라가지고 춤춘다니까 극도로 긴장해가지고 지금 근데 이거 할 때 사쿠 사쿠 저 랩받아 하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 선배님이 팬 선배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와줘야 돼 그리고 구성이 너네 앞뒤가 안 맞거든 그만하면 계속 달라지잖아요 이것처럼 가능 춤춘해 이렇게 하는 게 더 날 수도 있어 축춘해 축춘해 진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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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야 무서워해 리듬아 생일 축하합니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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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일 좋아해요 이거 진춘해 하쿠야Ó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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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s니 it 사실 처음 미션 시작했을 때 마지막 무대는 이렇게 즐겨보도록 해요 지금 되셨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여기가 안 된다 잘 불렀어? 네 근데 안 들려 신경 써서 불러야 될 거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도 음정이 약간 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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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안 맞아 그거 잘 맞아 네가 부른다고 생각하고 비비 وأ 오케이 이 곡은 세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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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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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엌! 난 진란데 워낙 커피리이들 윙쿠랑구 좋아해 자 누가 누가 핫하대 뭐.. 너도 느껴지지 내 분위기는 오버스쿱 일팡 내 앞으로는 계산던봐 그럼 오걸! 뒤에 부른 박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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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하드캐리한 것 같아요. 굉장히 하드캐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무대 매너나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시온 씨가 노래할 때 앞에서 추잖아요.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료 군의 무대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미션까지만 해도 너무 어려 보인다, 잘 안 섞인다는 이미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료가 전체적인 이 색깔을 좀 완성시켜준 것 같아요. 잘 이끌어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귀여운 이미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랑은 아예 좀 다른 컬러로 보일 수 있는 점에서 되게 좋게 느껴졌고요. 웃음과 표정을 많이 들었었지만 오늘의 스테이지에서 가장 즐거웠을 때 정말 즐거웠어요.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진짜 사쿠야랑 료 두 친구의 성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의 수업 예스 마지막 미션에 누구보다도 엔시티 멤버가 되길 보여준 것에 대해서 데뷔를 해서도 계속 갔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이 경험에서 많이 배웠고 모든 수급을 다 알아보고 모든 성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리고 저희는 우리의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정말 정말 즐거웠고 그리고 또 공감하게 즐거웠고 여태까지 각자 살아오면서 가장 큰 노력을 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 손 한 번 잡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미있었잖아 그래도 화이팅 화이팅! 수고했다 화이팅 저 긴장이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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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오늘 데뷔가 확정된 친구들은 드디어 최종 데뷔의 꿈을 이룰 11명의 연습생 중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필요하여 크게 10명의 의미 한 명을 추가로 데뷔시키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데뷔시키기로 했습니다. 진지하게 나갔다. 저 그 미클 씨 맞췄어요. 팀을 진짜 해야 되네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음악 실력으로만 본다면 애들은 지금 6명으로 알고 있어. 너 쓰면 하는 의견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7인조로요. 7인조. 멤버를 더 추가하는 거는 불가? 아예 불가예요? 번복을 하더라도 늦느냐 아니면 그냥 지키느냐. 근데 룰도 룰이지만 사실 어쨌든 팀을 잘 만드는 게 어쨌든 더 중요한 거니까 필요한 멤버가 한 명 더 있으면 추가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팀이 데뷔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멤버가 충원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6인조냐 7인조냐가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아까워. 얘는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둘이 그림이 어울려서.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근데 들어오면서 되게 좀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입덕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는 친구라. 신인을 바라볼 때 그 입덕 포인트가 중요하니까. 보컬러스 봤을 때도 여기 센스 있는 타임. 팀의 굉장히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성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무대로 가서 최종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그룹의 완성도를 위해 연습생 한 명을 추가로 데뷔시키기로 했습니다. 형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어떻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흠이 돌을 생각한다. 귀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사람 중 5위에 오른 단 한 명만이. 탈락이냐 그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마지막 연습생은 누굴지. 하기위한 연습생은 누구일지. onde는 pri가에서 рабubs장이냐. 류호 연습생 류호 연습생 데뷔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키즈 옆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스튜디오가 밝게 느껴질 정도로 음도 하나가 안 흐트러지고 깔끔하게 라이브를 했다. 류호가 원래 가끔 색깔이 있다 보니까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오늘 봐왔던 무대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류호 연습생은 저희의 긴급 회의 결과 추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해 주시고요. 귀여운데? 너무 좋네. 류호 군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희도 행복하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엔시티의 멤버들을 데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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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시티의 멤버들을 they're skiing. 이렇게 마지막 엔시티 데뷔 멤버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더슨은 울지마, don't cry. 몇 살인 줄까? 앤더슨은 진짜... 감사합니다. 잘해, 진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회가 있을까? 류, 키 컸지? 큰 거 같아. 신조 너비다였네. 류, 타워, 아까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이제부터가 진짜니까. 나중에도 또 만나면 우리 자주 궁금한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 울어? 내가 좀 안 와, 나 안 와. 저희만 너무 밝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갈 테니까 충분히 시간 보내고 얘기하고. 해야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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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효보다. 씻을 마이틴... 아, 씻을 마이틴... 아... 감사합니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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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이랑 같이 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수고 낙스카시 정 jack 편의점 게임 뇌은 아웃이 뇌은 Band ≫ ≫ downhill 좋지 unfair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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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장 갖고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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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의도치 않게 애들이 그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하하 아 ant 장민 보여주시죠 리고 리크 게임받네 스시떼룩 오 오 count 리크가 제일 controle 간 Св Р怎么 아 저예요 나오 왜 도와bir 다크카라 자 이제 Saitama의 택카라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대구의 롤 까와이 1부에 시작합니다 갔다오고 가 대구의 보물 입술이 너무 귀여워 2부에 시작합니다 가꼬이 가와이 키레이 옷이 멋있네요 귀여운 얼굴에 그렇지 못한 표정 너무 큰데? 왜 이렇게 크냐 진짜 크다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류 누나가 진짜 시즈니 분이셔서 기절할 뻔했대 아 균 그러면 개인이 본격적으로 첫 번째 게임부터 히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와 연습해도 돼요 희니 그러니까 형도 그렇게 하고 어? 다 왔어 아, 근데 얘가 없... 아, 우츠로 도망이 우와! 여기 우츠로 도망이 있대 우츠로 도망이 뒤로 도망이 어? 진짜요? 어? 어? 진짜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뒤로 더 안 갈 수도 있어 가세요 네 가자 오? 야, 걸려 야, 일본까지 가겠는데? 하하하하 적당히 가야겠다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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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멀리 간대? 고압을라 우츠로 가라 테이크가 웃기고 응 지인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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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턱샷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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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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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하하 야, 대화, 대화 여기 unseen 들어가, pictures 뒤로는 사십니다 여기서 팀원 지론 너무 어려워 형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자 바이바이 내형이 형도 오늘 멀리 갈 거 같아 생각보다 어렵다 지금 뭔가 의욕이 앞서있어 틀어야 돼 틀어야 돼 틀어야 돼 그러고 말했잖아 누구 가야 돼 누구야? 너야 아사쿠야, 아사쿠야 아사쿠야 아치 거 해, 다 norte 사쿠야 사쿠야 파이팅 사쿠야 파이팅 보여주자 사쿠야 파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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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무섭게! 어떻게 갈게요? 무섭게 왜 그래? 사쿠아가 어떻게 할지는 궁금한데? 상상도 못하는... 이만까지 컨트롤! 컨트롤! 이만까지 컨트롤! 와 와! 와! 할 줄게요! 대형이 이번 게임 끝! 잘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응 다운로드 안 해도 볼 수 있으니까 편하다 파이팅 넘치는데? 진짜 이영! 왜 머리 길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시작부터 초록색 파란색, 파란색, 마을색,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네, 끝 와, 빨라, 빨라, 빨라 아! 아! 야, 이거 어떻게 넣어?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상대 어떻게 해야 돼? 아, 신호 성공이 오! 아! 무조건 이기마스! 봐주지 않겠다! 민디 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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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소 excluding 부릅뚱부릅 여승! 준비 공 공이 없는데 공이 없는데 왜 뒤로 가? 난 잡은 줄 알았지 뭘 뭘 배고파 심심 아래 하는 말씀도 겨울 부인 다시 준비 시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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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가, 끌고 가! usa back! 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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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이 오~~ 뭐했지? vienen清楚 아까 전에 말한 거. 다시, 다시, 다시. 누가 이길 것 같아?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야, 리프팍. 리프팍이라고 해. 우와, 우와. 경로가 설정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작아. 우와. 우와. 너무 작아. 예! 오! 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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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지 뭐예요? 저 이렇게 하고 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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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제 휴일이 안 나가겠는데 진짜 오! 하하하 귀여워 귀여워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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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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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고생하네 고생하니 마지막 세임만이 남았는데요. 바로 99초 라스트 미션입니다. 한 분. 역할을 정해봅시다. 여쭈어 탁구공 던지기 할 사람. 자신 있는 사람. 내그는. 미쿠. 필리퍼 던지기. 오케이. 의자 쌓기. 왜 의자 쌓기 어떡하지? 의자 쌓기는 침착한. 의자 쌓기. 오케이, 내가 할게. 물병 던지기가 누구. 저 학교에서 많이 이러고 놀았거든요. 그러면 침착 달리기는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학교에서. 오케이, 오케이. 저랑 대형이가 줄돌이할게요. 내가 초딩 때 줄돌이였거든. 아, 진짜요? 몸을 같이 써줘야 돼. 같이 써줘야 돼. 바닥을 탁탁 쳐줘야 돼. 내가 줄돌이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떨린다. ㅋ 아, 대박.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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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길, 이길. 유시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유시 화이팅. 파이팅. 괜찮아, 침착해. 뭐. 난이도 생각하지 마세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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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99 뭘 그래? 아 아 아 아 OK OK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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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형 잘해 뭐야? 아, 실패했어요 고거 안 보자 야, 근데 이거 바람 불어서 진짜 힘든데? 체인지 할래, 어떻게 할래? 아...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한번 해봐야 돼 어, 큰일 났네 아... 아, 바람 불어져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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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람 불을 막아버라 回 주어널 tuo Strategic 타라마가 설계되고 타라마가 이거 진짜 무섭네 아우 아 아 아 아 실패 오 오 오 GO 오 빨리 빨리 들어가 스테 2 2 3 3 4 4 1 아! 나! 우와! 정말 싫어! 너무 어려운데? 그... 아,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했다. 그래! 그... 조미니 형 안 될 것 같아. 어떤 거? 그... 형, 어디 해볼까? 어? 늦어? 늦어? 네! 이제! 아,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하나, 세, 넌! 파이팅! 아, 그 시간 때문에. 그치. 돌리는 게 근데 되게 어려워요. 아니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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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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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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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거기 못 참! 파이팅! 왜 너무... 바람, 바람, 바람!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тр pile, Там ㅇㄹ쟤. pointless 같아! 오르다! 랩크, 이거 맞냐? 나 승류하고 업계っと 이따가하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hosting요! müаемся! 형이 뭐야ancillaade invers apar함하고 내가 신경을 알게 하는 게 모든 날 рассatching 개관입니다. 아, 이제 쓰고만이 뭐야... 아, 여기에 です. ningicated 아팎 아니люс 뒤페윤 consen 4, 6, 7, 8, 8, 9... 생각한 소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기 좋았고 사쿠야랑 묘가 너무너무 재밌고 마지막에 팀워크를 좋아해줬어 너무 기뻐요. 재밌는 음악을 하면서 여기에서 먹을까? 우리 오늘 꼬아야 하니까 열기를 이 아래에다가 형님! 형! 화이팅! 화이팅!